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전자기기들을 리뷰를 할 때 살짝 자신이 없었던 부분들이 몇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력 관련해서 설명할 때 제가 확신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스펙만 읽을 수 밖에 없었던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올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력에 관련해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구요 댓글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구요 근데 그때마다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힘들었어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 그래도 하려면 이왕하는거 전력같은거라도 제대로 좀 측정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제품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길래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제품명은 USB 테스터입니다 엄청 아담하게 생겼죠 뭐 있을만한건 여기 다 있는거 같아요 금액도 10달러가 안합니다 제가 8.8달러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딱 봐도 아 웬만한거 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거 제일 중요한게 저는 일단은 타입 C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타입 C가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타입 C로 다른 곳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를 또 연결할 수가 있고 여기 반대편도 일반 USB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크로 5핀 그건 또 어떻게 하냐 네 마이크로 5핀이 이쪽 사선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5핀을 또 어떻게 꽂냐 여기 안에 별도로 또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USB 꽂는 데다가 이렇게 하면 또 마이크로 5핀을 또 테스트할 수 있도록 뭐 웬만한건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따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집에 그냥 아무 충전기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제가 5핀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핀을 여기다 연결을 하면 네 여기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엄청 많이 지원해줘요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솔직히 뭐 볼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볼트로 지원을 하는지 그런데 뭐 여기 사이트를 보게 되면 전압 측정 범위 현재 측정 범위 용량 누적 범위 전력 누적 범위 전력 개량 범위 임피던스 측정 범위 온도 측정 범위 최대 타이밍 타이머 충전 알림 카운트 타이머 충전 알림 USB D 플러스 전압 범위 USB D 전압 범위 모바일의 전체 충전기 알림 맥의 변수 새로고침 시간 측정 속도 알람 모드 정말 다양한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면 대부분 측정이 가능한거에요 실제로 뭐 측정도 숫자도 되게 잘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분에 지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이 기기를 통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에 관련해서 뭐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앞으로 제가 올리는 그런 영상들에서 얼마나 잘 제가 설명을 하고 잘 제공을 해주냐 그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럼에도 네 이거 제품 만약에 어 이런 제품이 있었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댓글 통해서 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이런 제품 구입했다 네 그런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알리 이스프레스에서 구입한 USB 테스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